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. 패밀리 링크를 통해서 자녀들 휴대폰들을 다 통제를 하고 계시잖아요. 시간을 다 써도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설정, 그 다음에 삼성 계정,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,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, 그 다음에 고객지원,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다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. 유튜브.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보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패밀리 링크 어플에서 시간 사용량이 전혀 안 나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